그 모든 목돈을 이길 수 있다면 나라리의 목돈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도 만일 기가 있고 병을 까면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추석을 되어라. 아들아, 조국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것을 위해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라. 조국이 위기에 자라거든 목숨을 바쳐야 한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정신에 있다. 천독은 내가 찾아내겠다. 공평치 못한 범율려 내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으나 나의 추구는 빼앗지 못할 것이다. 가슴이 비용서 증신에 도움을 거려. 눈물을 거두고 경위를 굳게 하여 모든 걸 일하자.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일본은 과거 불국 중인 침략자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무게기 놀랍고 한 왕복을 얻은 노릇과 광암시가 창략했습니다.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무관적인 운명과 무기의 대상적인 문자들. 화보사에 대해서 일본로부터 새로운 사진을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동은 나오면 욕을 좀 못하는 것 같다. 아, 그러면서 그 공무웃국어도 안 받아요. 또 돈은 안 받아요. 김정현의 한국사람과 어느 나라에서 오는 사람인지는 모두. 아, 할머니 억울하시다. 살찐장신때 불을 얻으며 정권을 강화하는made 차원에서 하루종일 플러스에 이어질 수 있는 일부 최근에는 탈북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박사신땅스 정권의 고 각 쪽에는 대푸려고 대개의 곳이 전개한 사이라고 하내들 친일대공도 윤석열을 걸어내자! 제2의 임원용 윤석열을 걸어내자!